안녕하세요 저는 예원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트럼본을 전공 중인 박종빈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본 전공이 있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전교에 제가 하나뿐이에요 학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뭐가 좋으려나 찾아보셨는데 딱 정몽구 재단이라는 게 딱 눈에 띄어서 들어가 봤는데 학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 학비도 지원해주시고 여러 프로그램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형들한테도 많이 좋은 거 배우고 정말 뜻깊은 추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악기의 명칭은 트럼본이고요 이제 금관악기 중에서는 중저음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튜바가 있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트럼펫이 있는데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는 고음 저음 다 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트럼본은 이제 15세기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원래 처음부터 이런 모양으로 등장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벨이 조금 더 조그매했고 그리고 슬라이드도 완전히 붙여져 있는 상태로 나왔었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리도 더 클 수 있게 벨도 확장시켜줬고 이제 이 키도 달아줘서 연주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벨브 대신 슬라이드라는 게 달려있는데요 이제 누르는 거 대신 저희는 손으로 직접 움직여서 반응계를 잡아요 약간 음이탈이 좀 많아요 현악기도 이제 어디를 짚느냐에 따라서 음정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도 딱딱 포지션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악기예요 네 트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우스피스가 있고요 이제 슬라이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튜닝관 이제 소리가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소리가 높으면 빼고 소리가 낮으면 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벨, 벨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쑥 외관, 내관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음을 조정을 해요 보통 금관악기 모두 다 입술을 떨어서 소리를 내요 윗입술이랑 아랫입술을 최대한 가깝게 한 다음에 빠른 바람을 집어넣으면 입술이 자동적으로 떨리게 돼요 성대랑 비슷한 논리죠 떨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악기에다 집어넣고 하면 바로 소리가 나요 그런 원리로 이제 이렇게 바람이 가서 이렇게 빵 나오는 겁니다 원래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 이 정도는 나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투옥타브 도까지는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달톤이라고 이제 시플랫이거든요 여기까지도 내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음은 페달톤 시플랫까지 이렇게 내주면 아주 훌륭합니다 텅잉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싱글 텅잉 그 다음에 슬러 텅잉 그 다음에 스타카토 텅잉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슬러 텅잉이란 것은 이제 더 음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토 토 토 토 토를 이제 토 루 루 루 루 루 더 부드럽게 하는 거고요 스타카토 같은 경우에는 음 길이의 2분의 1만 소리내는 텅잉입니다 트럼펫이나 이제 밸브가 있는 악기들은 슬러 텅잉을 할 때 혀를 안 써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소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버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씩 혀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트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너가 일단 제일 중심에 있고요 그 위에 알토 피콜로 그리고 테너 중심으로 밑에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있는데요 피콜로 같은 경우에는 트럼펫이 있기 때문에 안 쓰고요 콘트라베이스 트럼본도 튜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테너 알토 베이스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 트럼본 하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다비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트럼본 곡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곡이고요 아마 악기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숨 안 쉬고 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고 약간만 쉬고 그러니까 음 길이를 4분의 4로 나누자면 4분의 3을 불고 4분의 1을 약간만 이렇게 쉬는 정도로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거든요 최대한 공기를 우리 몸 안으로 충분히 넣었다가 불고 만약에 숨이 모자라다 그러면 약간만 쉬고 다시 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주를 하기에는 좀 짧은 의미라서 짧은 길이라서 저희는 숨을 자주자주 쉬고 그리고 티 안 나게 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속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음을 다 맞추기는 힘들어요 물론 연습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완벽한 음을 구사한다고 하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아 이 정도면 됐겠구나 하실 정도의 속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봤을 때는 정확한 음을 짚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후루룩 후루룩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보자들에겐 속주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 트럼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하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저음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고음도 가능하고 저음도 가능해서 최대한 많은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위대해질 수도 그리고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 용들은 한 140만 원 정도 되고요 더 싼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 산 건 140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이게 600만 원짜리고요 더 비싼 거는 천만 원도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 비싼 걸 사고 싶으면 그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그러니까 악기사를 들려서 한번 불어보시고 자신에게 제일 맞는 악기사면 그게 제일 좋은 악기입니다 달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달리기나 수영, 복식 호흡을 많이 해야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연습을 한다 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호흡 연습을 합니다 더 호흡을 늘릴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폐도 늘어나고 합니다 저희 트럼본계에서는 제일 최상에 있는 조알레씨 분이 계신데요 조알레씨가 내 악기를 불어도 내가 지금 부는 소리가 날까? 당연히 아니죠 싼 악기여도 연주자가 잘하면 잘하는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죠 엄마가 오케스트라 티켓을 사오시면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가서 한 몇 분은 주무시고 하시기도 하신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똑같거든요 저희도 가서 잘 경우가 좀 많아요 자더라도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클래식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고 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웅장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좀 스케일이 큰 거, 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합주, 화음, 화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교육부 한경피라모닝이 만든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연주 영상을 보시고 클래식 음악을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